잘 나가는 아이돌 랩터 그 의미 내 나약한 자신이 서있어 조금 위험해 울지 강박 때때로 다시금 떠올지 Hell no 어쩌면 그게 내 모습일지도 몰라 Damn 현실의 결의감 이산가의 갈등 아프는 머리가 땡기피증이 새겨버린 게 18살쯤 그래 그때쯤 내 정신은 점점 모여대 가끔씩 나도 내가 무서워 자기 흐무와 다시 놀러와버린 우중 덕분에 이미 민연기는 죽었어 죽은 녀석과 난과 비교하는 게 나의 임상일 때뿌린 지연 내 정신 갈 처음 간다 부모님이 allowed 같이 상담을 받았지 부모님 말 날 잘 몰라 내 자신도 날 잘 몰라 그렇다면 누가 알까 친구 아님 너 그 누구도 날 잘 몰라 의사 선생님이 내게 물었어 내게 물었어 죽이냐고 주장 없이 나네 말했어 그런 적 있다고 그런 적 있다고 화려처럼 하는 말 I don't give a shit I don't give a fuck 그 다음 말들 전부 다 날간 널 숨기려 하는 말 날 치우고픈 그때 그래 기억조차 나지 않는 너를 공연하는 날 사람들의 목소워 화장실에 숨어버린 나를 마주하던 날 그대나 그대나 성공이다 보상할 줄 알았지 국내말 좋은 시간이 지날 순결 괴물이 된 기분이야 từ 넌 아 sedan 아팠건 나의 성공이란 괴물은 더욱 큰 부류 hello 내 목이 없던 욕심이 데려 날 집어 삼기고 망치면대로 목줄을 거라 어떤 이들을 내 입을 저런 막으며 선 strings I don't want it 그들은 내가 이 동산에서 나가길 원하는 shit shit 알겠으니까 제발 그만해 이 모든 일들에 그 너는 아니까 나 스스로 그만둘게 너의 불행인 이들의 행복이라면 기꺼이 불행해 줄게 지모의 대상이 나라면 기오틴에 올라서 줄게 상상만 하던 것이 현실이 돼 어릴 적 고민해 눈앞에 꼴랑 두 명 앞에 공연하던 족밥 이젠 도쿄 덤이 내 코앞에 한번 사나는데 누구보다 화끈하게 대중 사는 건 아무나 해 My fam my homie my fam 걱정 말이야 나 이제 정말 괜찮아 damn 내 본질을 부정했던 게 숫자라 내 주선 아이돌 부정은 안 해 두 차례 정신을 파고들던 모든 방황에 끝정답은 없었네 팔아먹었다고 생각했던 자돈심이 이제 나의 자극심대 내 밴드라 떳떳이 고개들겨 누가 나만큼의 straight go with the Rolex 악스에서 태존에 터치타분에 끄떡거리는 수만명들의 고개 쇼미도 많이 못한 게 아니라 안한 거라고 shit 우릴 팔아먹던 너는 안한 게 아니라 못한 거라고 shit 내 창작에 뿌리는 한 세상에 맞던 맛떡만 같이 다 빠진 화장실 반항에서 잠을 정하던 끝은 이젠 내게 추억이네 추억이네 빛날 아래 빠져났던 사고 덕분에 시발 박살이 났던 어깨피언장부 했던데 비 너네가 누구야 앞에서 고생한 천들을 해 I can't go with the Rolex 악스야소 최종 내 손짓한 번에 끄떡거리는 수만명들의 고개 아니 나는 나 똑똑히 날아봐 우릴 팔아먹던 너는 안한 게 아니라 못한 거라고 SHIT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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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삶의 아 Và 응 요 요 요 한글자막 by 한효정